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유닛에서는 4 반복문으로 헬로월드를 100번을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헬로월드 문자열을 100번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프린트 문장을 100번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00번을 복사 붙여넣기로 100번을 하면 여러분이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0번 출력하겠다, 10,000번 출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드를 붙여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반복되는 작업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문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문은 몇 번 반복할 건지 반복 횟수, 그 다음에 언제 멈출 건지 반복 정지 조건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 있어서 for 반복문은 다양한 사용방법이 있지만요. 먼저 렌지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for, 변수, in, range, 횟수를 입력해주면 되고 이제 반복할 코드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or문의 문법적인 형식을 봤으니까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하고 나서 변수가 와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은 i로 할까요? i 그리고 in 쓰고 나서 렌지, 가로 열고 몇 번 반복할 건지를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콜론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번 반복할 거예요. 뭐를 10번 반복할 거냐? 반복할 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프린트 할 거고요. 뭐를 프린트 할 거냐? 네, hello world를 이제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됐죠? 자,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쳤더니 이 hello world가 100번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100번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자, 다시 한번 이게 100번이었어요.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5번으로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엔터 쳐봤더니 이렇게 5번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렌즈 안에다가 반복할 횟수만 적어주면 그 횟수만큼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만번 실행하든 십만번 실행하든 단 두 줄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파이썬의 for 반복문은요. 렌즈에서 in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꺼내서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꺼낼 때마다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for 하고 나서 변수를 썼죠. 이 변수는 내부적으로 0부터 출발을 해요. in 렌즈 100번, 100번 반복하자 그랬죠. 그래서 0에서 출발하니까 i값은 내부적으로 99까지가 됩니다. 0에서 99. 그래서 숫자 100개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한 번 실행할 때마다 for 문, 다음 문장에 있는 프린트 문장, 이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0이다라고 해서 인쇄하고 다시 돌아와서 i값 하나 증가시켜서 i가 1이 되어서 또 이 내용을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서도로 한 번 표현을 해볼게요. 렌즈의 횟수에서 꺼낼 숫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어요. 라고 하면 반복할 코드를 실행을 해주고 올라가는 거죠. for 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또 횟수에서 꺼낼 숫자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반복할 횟수를 다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꺼낼 숫자가 없죠? 그럼 아니요 해서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or 문에서 i인 렌즈 100을 해주면 내부적으로 i값이 0에서부터 99까지가 이제 잡혀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여기서 0 가져오고 1 가져오고 2 가져오고 해가지고 99까지 가져온다 그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증가시켜서 100이 없는 거잖아요. 또 한 번 증가시켜 봤더니 100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도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할 코드로 순환되는 것을 우리는 용어상 루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프린트 문장을 100번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해보았죠. 그런데 이게 100번 표시가 되는데 i라는 변수값은 0에서부터 99까지다라고 그랬죠. 정말일까? 그걸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i를 쓰는데 여기서 i는 루프 인덱스다라고 해가지고 인덱스에 첫 글자를 따서 i라는 변수를 지금 우리가 쓴 거예요. 꼭 i만 써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i를 쓰는 것이지 굳이 다른 변수명을 써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해볼게요. for 쓰고 나서 이제 i 하고 나서 in 하고 나서 렌지 몇 번 반복할 거냐 100번 반복하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콜론 찍는 거 잊지 말고요. 엔터 치고 반복할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헬로 월드 해주면 되겠죠. 헬로 월드 그리고 이제 i값도 한 번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i가 정말 0에서부터 99일까라고 해서 i를 표시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엔터 칩니다. 한 번 더 엔터 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처음에 i값 얼마인지 올라가서 보면 여기 0부터 출발하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99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지에는 이 i가 0에서 99까지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속에 있는 i를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for와 렌지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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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